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6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온 학생도 있겠지만 아마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 나온 학생이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이따가 제가 이번 시험 난이도를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이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6평을 본 이유 아시죠? 수능 때까지 내가 뭐를 공부해야 되고 뭘 부족하니 뭘 채워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시험입니다. 지금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중에서 아마 일 못 찍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킬러 유형 아마 고생 좀 했을 겁니다. 특히나 빈칸 전체 다와 순서 삽입 아마 많이 틀렸을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써드리면 2등급 학생들 정말 킬러 유형 정복해야 된다.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입니다.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해석력입니다. 글 자체가 해석이 좀 어려운 문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목표하는 등급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번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뭘 공부해야 될지 이제 방향이 잡히는 게 6평이니까요. 혹시 불만족스러운 점수가 나왔다고 해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아직 수능까지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자 부족한 거 꼭 메꾸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6평 좀 분석을 좀 먼저 잠깐 해볼게요. 자 정답률 60% 이하 문제에 따라서 이제 난이도가 달라지는데요. 자 바로 이제 6평 바로 다음 오전 8시 기준 이제 정답률을 자 한번 쭉 취합해 봤더니 어우 빈칸 23%짜리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빈칸은 네 문제가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당연히 어려워하는 킬로 유형이라고 하는 순서와 문장 삽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문독회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41, 42번에서 42번은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글이 워낙 길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요즘에 계속 밑주름이 팍 자 정답률이 60% 넘긴 적은 없는 문제예요. 이거 요즘에 이거는 사실 밑줄 미판 문제를 준킬러라고 하기엔 좀 모아합니다. 킬러 유형에 가까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역시나 문법은 아마 거의 찍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요양문 같은 경우에 보통은 요양문이 그래도 60% 좀 넘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쭉 가져와서 알겠지만 이게 작년 6평이고요. 자 요거 쓴 건 지금 작년에 1등급 나온 학생들의 비율입니다. 자 작년 6평보다도 일단 딱 보면 알죠? 아 작년 6평보다도 학생들이 많이 더 어려워했구나. 작년에 수능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웠구나. 그러니까 요번 3월 학평에도 그랬는데 자 6월 모평도 역시나 작년보다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학생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워낙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N수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시험이 쉽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수준이 너무 저하되다 보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뭐 작년에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가 아니라 그럼 N수생들도 자 똑같이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더 많이 나왔어요 정상인데 N수생들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어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왔다. 그럼 확실히 작년보다는 시험이 다 어렵게 나왔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요겁니다. 요번 시험의 특징이 이랬어요. 준 킬로 유형까지는 대입학이나 뭐 예를 들면 무관문이나 뭐 아니면 어휘 이런 문제의 일들입니다. 장문도 겨우 빼고요. 해석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좀 평이라는 게 쉽다는 게 아니라 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딱 그냥 적절한 수에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 6평에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빈칸 싸그리다 해석이 어려웠고요. 킬로 유형 그 다음에 순서는 아마 1번이 답나와서 아마 많이들 황당했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순서 같은 경우에도 박스 자체가 해석 안 되는 문장이 나왔었고요. 문장 삽입 여전히 해석이 어려웠고요. 자 뭐냐면 킬로 유형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길이를 저희가 또 한 번 어 다 분석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는 16줄 정도의 지문의 길이에다가 자 요거 좀 의미 있죠. 3줄 이상 문장 3줄 정도 되는 문장이 총 83문장 그 다음에 3줄을 완전 넘어가는 정말 길고 복잡한 문장 35문장 자 가장 긴 거는 5자 39분에 있던 5줄짜리 제일 길었습니다.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문장이 길고 복잡해지면 해석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엄청 고생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수능 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첫째 길고 복잡한 문장의 해석 능력 길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구문도캠만 학생들이 있어요. 뭐 끊어주고 묶어주고 끊어주고 묶어주고 성적 안 나옵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끊어주고 묶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 길고 복잡한 문장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자 일단 성적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은 학생들 특히나 3등급 4등급은 뭐 100%고요. 해석력 키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좀 설명을 드리면 대입학 무관문 요양문 장문도캐 42번은 제외입니다. 어휘 문제는 고거는 준킬로 유형까지는요. 그렇게 어려운 해석은 아니었어요. 근데 완전 빈칸 해석 요번에 다 어려웠고요. 4개 다. 그 다음 근거를 찾지 않으면 자 우리란 말 많이 하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 근데 근거를 찾아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해석료로 문제 푸는 학생들은요. 답 2개 남겨놓고 선지를 못 지웁니다. 선생님들이 전부 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문 안에 근거 있단 말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근거 찾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근거를 바탕으로 오답을 지우지 않으면 빈칸 순서 삽입이라고 하는 킬로 문제는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요번 시험에 나 1위 목표였는데 저 킬로 문제에서 박살났습니다. 아 저 성적 올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유형별 문제 풀이 공부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영어라고 하는 시험을 단어 배우면 되는 걸로 오해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두 번째 해석이 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이 진짜 많습니다. 영어는요. 번역과 시험이 아니고요. 독해력 시험이에요. 내가 아까 필자가요. 내가 근거를 줬으니 당신은 근거를 바탕으로 답을 골라보세요가 의도인데 근데 당연히 해석은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완전 오해하는 게 해석하면 100 나올 거라고 착각하는 학생들 빈칸 수사 삽입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꼭 유형별 문제 풀이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점 36번 답이 1번이었다는 거 2년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제 강의에서 장종 말하는 건데 10년 동안 육구 수능에서 답이 1번인 건 여태까지 2번이었어요. 요번 합쳐서 이제 세 번째가 나온 겁니다. 10년 동안에 순서 문제 1번이 독특했으니까 학생들이 아마 안 골랐던 것 같긴 하고요. 순서 문장 삽입 유형 정보 꼭 필요해야 한다. 이거 단순히 해석이 아니고요. 위치를 알려준 장치 지시행글 대명사를 동원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해석을 한번 봐보시고요. 그럼 이제 목표별 등급별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인데 요번에 아 저 1등급 깐당깐당 겨우 1등급 했습니다. 라던가 아 저 2등급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킬러 잡아야 한다. 그 다음 해석은 어려웠으니 특히나 길고 복잡한 문장 되게 많이 나왔죠. 빈칸에서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수시곡은 원래부터 없애는 거거든요. 수식 어구와 문장의 뼈대를 구분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지문 안에 근거 있으니 해석만 했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근거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해설강의 보고 보시면 압니다. 아 근거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문제 풀이할 때에는 물론 기본 해석력은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력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부족하니 시간도 다행히 부족해집니다.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학생들 간단합니다. 구평 전까지는요. 고민하지 마세요. 구평 전까지는 무조건 어휘하고요. 해석력 늘리는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까 제가 3줄 이상 문장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죠. 문장, 짧은 문장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5등급, 6등급 학생들은 한 줄, 두 줄짜리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름방학 전까지는 그런데 지금 3, 4등급이다. 아직도 한 줄짜리 구문도 캐하시면 안 돼요. 이제 길게 연습하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3줄 정도까지 문장은 내가 깔끔하게 해석이 된다.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자는 부분 수식어구와 문장의 뼈대를 구분하면서 해석을 하셔야 다시 말하면 끊어주고 묶어주기 공부가 아니고요. 덩어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뭐뭐는 뭐뭐다, 뭐뭐를 큰 구조를 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혹시 이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으면 저희 이제 Q&A 들어오셔서 제 상황이 이런데 저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 같 저 모르겠습니다. 뭘로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하면 저 연구진이 자, 학생에 맞게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Q&A에 오셔서 질의응답 남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남는 9평 전까지 오피는 이거예요. 자, 1등에 오피한 학생들 물론 어휘 외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첫째, 나 킬러 유형 좀 전복 좀 하자. 아, 그래, 내가 여태까지 해석을 푼 게 문제였구나. 해석은 밑바탕이고요. 그래서 독해력 시험. 다시 말하면 근거로 문제 푸는. 근거 찾는 연습 꼭 한다. 자, 꼭 하시고요. 시간이 부족했고 해석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제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까지는 공부를 꼭 끝내야 됩니다. 자, 9평까지는. 물론 9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 파이널 공부예요. 자, 이제 모의고사도 공부해야 되고 자, 부족한 부분도 메꾸는 건 맞지만 자, 6평이라는 시험이 내가 이제 뭘 공부해야 될지 알려주는 공부니까 자, 혹시 마음에 드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힘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꼭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